잠시 후에 입술 좀 더 가까이 잡아요. 연필 잡듯이 그래야 힘이 좀 재료던 약간 문지르듯이 싹싹싹 긁어내고 아래쪽도 해주세요. 아래쪽도 너무 많이 하면 잔들무르니까 살짝 툭 찍고 그런정도래요. 끝에만 살짝 묻을정도래요. 그리고 이제 막 안먹기 시작하면 그때쯤 문질러요.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기륜이라던가 그런게 조금씩 업무해보세요. 세척하고 너무 많이 하면 또 이렇게 너무 화해질 수 있습니다. 나 최대한 한번 해보세요.